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끼띠의 운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력 6월에서 8월 운까지 해당이 될텐데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양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6월 운 먼저 살펴볼까요? 양력 6월은 맹인실장의 운세가 펼쳐질텐데요. 맹인실장의 운세라는 것은 지팡이를 찍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이런 다른 토끼띠 여러분들이 1년 12달 가운데 조금이라도 좀 주의하고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겠죠. 지팡이의 의지에서 길을 가던 그런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진 것은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토끼띠 여러분들은 이런 운세 예측을 미리 들었다면 또 여기에 맞는 신중한 그런 운세 전략을 함께 세워야 될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운의 그 내용 설명은 조금 줄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운세 대응 전략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에 꼭 필요한 운세 전략은 첫째, 이렇게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달에 큰 변화나 변동, 이사는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이 시기를 피하면 좋고요. 두 번째, 토끼띠 분들 가운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런 시기에는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익 구간에서는 가급적 좀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 이 다음에 들어오는 운이 풀리는 운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런 달까지도 고려해서 이런 달은 될 수 있으면 이익 구간에서는 항상 좀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셋째로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일종의 길을 안내하던 즉 운세 전개의 어떤 방향성에서 나타난 불리하게 조성된 그런 운세 전개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토끼띠 같은 경우는 운세 전개가 이 시기를 좀 전후해서 극적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예를 들어 그 다음 들어오는 운들이 결국 귀인 때문에 그리고 막힌 재물 운이 동시에 함께 좀 큰 방향성을 가지고 풀릴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달은 일종의 좀 고비 같은 그런 마지막 시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좀 지치지 말고 잘 극복해야 될 그런 또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엄밀하게는 6월 상순에서 7월 상순까지는 올해 운세 전개에서 좀 마지막 고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런 시기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그 다음엔 또 길한 운세가 예측이 되어 있으니까요. 넷째, 이 시기에 그 구직이나 또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토끼띠분들이 계시다면 약세운에 구해지는 그런 직장이라는 것은 이 시기 지나서 강세운으로 바뀐 그런 시기에 구해지는 그런 직장보다 급여나 근무 여건이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한두 달 좀 급하지 않은 그런 토끼띠분들은 올해 직장 운을 이런 시기 좀 지난 후에 승부를 좀 걸어볼 필요가 있어서 기간, 구직 활동은 놀면 뭐합니까? 그래서 마음 비우고 좀 좋은 운에 좋은 직장 구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 좀 편안히 좀 임시적으로 파트타임식으로 편안히 할 수 있는 힘들지 않은 그런 일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월보다는 아무래도 7월, 8월에 구해지는 그런 직장이 근무 여건이나 대우가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니까요. 이런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죠. 다섯째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또 토끼띠분들 가운데 몸이라도 좀 좋지 않은 그런 환자분들 혹시 계시다면 운이 강하지 않고 이렇게 약세인 달로 예측이 된 그런 달에는 건강관리도 좀 다른 달보다는 더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무리한 어떤 출행, 멀리 좀 이동하는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죠. 이런 시기는 그래서 그 다음 시기로 그런 계획들은 좀 잡아보시고요. 여섯째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또 승진 시험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앞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확대된 그런 운세라는 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슬럼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거 내가 뭐 계속해야 돼? 또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주는 그런 시기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일종의 마라톤 선수에 비유하면 마지막 어떤 사점을 지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달 좀 지치지 말고 공부에 좀 더 매달릴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슬럼프를 이겨내면서 또 가장 효율적으로 그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과학의 의욕만 너무 강박증처럼 부담되면 안 되니까 이 기간에는 좀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어떤 진도와 또 새로운 어떤 주입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 위주로 복습 위주로 이런 달은 좀 채워간다면 공부감도 잃지 않고 또 시험에 대한 최고의 어떤 운세 전략이 동시에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토끼띠 여러분들이 6월에서 7월 상순까지 신중한 그런 모드로 슬기롭게 이 시기를 보내면 이제 쨍하고 해가 뜰 텐데요. 침체되고 정체된 그런 터널을 벗어나서 햇빛을 보게 되는 그런 운세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죠. 양력 7월 운이 바로 유아 복무의 운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울다 울다 지쳐 잠들어 있던 그런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형국이죠.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니까요. 울다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라는 것은 운세의 약세기를 힘들게 보내온 토끼띠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런 달부터는 운세 전개가 제대로 이제 기지개를 켠다는 것인데요. 일의 해결이 이 시기부터는 좀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그런 운을 동시에 의미하죠. 그렇게 풀리게 되는 그런 계기는 바로 내 자력의 어떤 운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운세 전개가 그 전과는 좀 확연히 바뀌면서 나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바뀐 그런 운세이 바뀐 환경도 결국 이것이 귀인의 작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귀인이라는 것인데요. 또 눈여겨볼 때목은 이런 시기가 되면 새로운 어떤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그 전까지는 나에게 덕이 안 된 또 나를 시기에 질투했던 그런 인간관계까지도 내 운이 이렇게 인덕을 크게 받는 그런 운세로 전개가 될 때는 나에게 결국 그런 사람도 귀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이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운세 전개의 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동시에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운세 전개의 작용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막히는 인간관계나 도움 안 된 그런 인간관계까지도 결국 나를 돕는 그런 귀인으로 작용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혼이신 분들은 또 귀인이 바로 또 이성에 해당될 수가 있죠. 이성운. 그래서 도끼띠 분들 가운데 미혼이나 또 싱글인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12달 가운데 이성운이 가장 좋은 달로 7월에서 8월 상순까지 이달의 어떤 운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성운이 좋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성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운도 포함되고요. 이런 식의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이성이 있다면 다른 약세인 달에 만나는 이성보다는 훨씬 실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꼭 실속이나 영양가 따지고 만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운세의 전개가 그렇게 유리하게 조성된다는 그런 뜻이죠. 아무리 운세 예측이 좋고 또 대기락에 그렇게 예측이 되었어도 실제로 운세 전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운세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길한 운세로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째, 이 시기에는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토끼띠 분들이시라면 이 시기부터 손님이나 매출이 증대되는 그런 구간을 의미하니까요. 사업이나 또 제조업하시는 분들은 주문이나 발주가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좀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원료 같은 확보나 또 재고 같은 그런 관리를 좀 미리 잘 대체해 주시고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시기가 7월 상순에서 8월 상순이라 무지 더운 날씨가 아주 무지 더운 그런 시기인데도 운세 전개가 아주 좋게 예측이 됐다는 것은 결국 여름 장사가 제법 아주 짭짤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이렇게 손님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는 매출 확대에만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방문자가 증가된 그런 시기에 한 분이라도 좀 손님들에게 더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해서 결국 그런 손님들이 운이 약세기에도 좀 든든한 여러분들의 단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기를 그렇게 좀 활용하실 그런 필요가 있고요. 둘째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토키티분들 계시다면 7월 상순부터 전개되는 이런 운세에서는 약세인 달보다는 기대 수익이나 목표 수익률을 서서히 높이면서 조금 실속 있는 그런 투자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데요. 금전운이 약하지 않으니까 이 기간에는 좀 홀딩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목표 이익 구간에서 좀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 아주 좋죠. 더 좀 알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 대상이 좀 위험한 투자 대상이 아니고 안정성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라면 홀딩 기간에도 이런 어떤 운세에서는 제법 짭짤하게 이익이 좀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좀 목표 수익률을 운세 나쁠 때처럼 좀 낮게 잡아서 나중에 좀 매매 후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어떤 운의 흐름이 토키티분들은 두 달이 연이어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죠.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 시기를 좀 대응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직장 구하는 분들 또 이직을 고려 중인 그런 토키티분들 계시다면 7월 상순 이후로는 아주 좋죠. 아주 좋다는 것은 결국 이 시기에 구해지는 직장이 약세인다로 구해지는 직장보다 처우나 근무 여건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시기에 좀 많은 곳에 면접 부술 수 있도록 이 기간 좀 집중해서 매달릴 그런 필요가 있고요. 운세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운세의 전개 방향이 불리하지 않게 조성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또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또 운도 내가 찾아 먹지 못하는 거니까요. 조금 간절한 마음으로 내 치즈는 내가 꼭 찾아 먹고 말 거야 라는 그런 각오가 좀 필요하죠. 넷째, 부동산 관련해서요. 그동안 성사될 듯 말 듯 안 되던 그런 혹은 뭐 아예 매기가 실종돼서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매물도 그인이라는 건 결국 매매 계약이 성사되면 뭐 매수해 주는 그런 사람이 또 그인의 역할이 되는 거니까요. 이 시기에는 좀 집중해서 계약 체결에 좀 임하실 그런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토키티분들이시라면 막힌 운이 아닌 이런 시기에는 이런 시기에 잡게 되는 그런 매물이나 그런 문서가 여러분들에게 실익을 주는 그런 문서라는 뜻도 동시에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매수자의 어떤 그런 포지션이라면 적어도 토키티분들이라면 이달에만 또 너무 급할 건 없습니다. 참고로 이달 지난 후에도 이 부동산 매수운이 아주 좋은 달이 연이어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최장 한 두 달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적어도 7월에서 9월 상순까지 두 달 운을 부동산 매수의 최적의 시기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고 운세 대응을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요. 올해 농사는 아마 이 기간에 승부를 보시는 그런 각오로 임하신다면 아마 실속 있게 올 한 해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토키티 여러분들의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시작은 좀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그런 운세로 시작이 되었지만 갈수록 인덕과 규인의 힘으로 운세가 크게 반전되는 것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다음에 이어질 운세도 저희가 계속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올해 운세의 그런 농사에서 좀 영향가 있고 만족할 만한 그런 해가 여러분들에게 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한 분 한 분마다 운세의 예측대로 규인의 도움과 또 운세의 어떤 길한 그런 반전으로 멋지게 성취되는 그런 토키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감성수치화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